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사기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나타나면 징계로 이어지죠 이 징계는 회계로 또 이어지고 사사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하고 징계하고 회계하고 회복하고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에 진정한 왕이 있는데 왕이 없다고 믿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즉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론은 불순종이고 심판이고 징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렘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왕이 없을 그때에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그 비극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얻었고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그 연합된 열한 집화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영광도 얻은 것 같고 이익도 본 것 같지만 사실 이 열한 집화 연합에서도요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집화는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아예 대가 끊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도 이익과 영광을 얻지 못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오직 손에만 남는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죽였는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이긴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제 말씀이던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 전쟁에서 눈이 뒤집혀서요 막 닥치는 대로 서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했던 것이죠 마치 이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2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원망하는 따지는 그런 눈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스라엘의 이 열한 집화는 베냐민 집화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집화에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맹세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맹세였기 때문에 그냥 번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집화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왁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의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 야베스 길라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 집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열한 집화의 연합군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야베스 길라앗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함께 하지 않았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 나갔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400명의 처녀들 빼고는요 야베스 길라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여인들을 베냐민 남성들에게 주어서 대를 이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1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곳은 가난한 땅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 굳이 사사기 저자는 이곳이 가난한 땅이다 이런 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곳이 가난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백성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그 가난한 땅에 불순종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곳이 가난한 땅이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방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범죄했던 그 땅 그 땅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신앙과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린 백성들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안식일마다 제사를 지냈고 온갖 사악한 짓을 다하면서도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항상 신앙의 울타리가 어딘지 거기를 찾았던 백성들이 여러분 이들이 제사의 모습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식은 다 갖췄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렸다니까요 그럼 어디에서 이들은 실패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요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숨어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형제들이 죽었어요 친지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실컷 때려놓고 아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한 것 같다 미안해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아 그러네요 지금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400명의 길로한 여인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었는데도 아직도 베냐민 집하에는 200여 명의 여인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신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신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신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에는 제사 지내야죠 그렇죠? 절기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제사에 지나가는 여인들 납치하라고 그래요 22절을 보니까요 혹시라도 여성들의 가족들이 문제를 삼으면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처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여우수화가 죽은 후에 전쟁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그래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행하고 자기들끼리 약속한 그것을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들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끝을 알 수 없는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사시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을 하고 또 직분받아서 교사로, 순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이방인들이 범죄하며 살았던 그 가난한 땅으로 다시 만들어버렸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사람의 뜻이 가득하다면 이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민족들을 뽑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를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심판할 정도로 타락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 큰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참혹한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안식일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은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무조건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예배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뭔지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린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 징계를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결단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없음으로의 삶은 불순종 심판 징계입니다 그러나 왕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은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불순종 심판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왕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도 누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도 누리시고 오직 그 주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